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성령의 거룩한 통로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우리 아리스도 텔레스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원래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라는 것이 원래 아리스도 텔레스의 정치학에 나온 문구였는데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서로 간에 혼자 독립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서로 의존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소통하고 서로 감정을 주고받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참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평안하게 해주는 아주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통이 이러한 서로 간에 협력이 깨어지게 되면 그 단체는 분열이 되고 그 가정도 깨어지게 되고 그 사회와 그 나라는 그야말로 치안의 부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공적인 나라, 성공적인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통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소통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서로 간에 일치와 사랑과 또한 서로 나눔과 격려와 서로 도움이 있어야 되지만 이러한 소통이 부재하게 되면 분열과 시기와 쟁투와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매우 불안해지고 또 가정도 불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첫째는 어떤 기관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의 소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기관이 뭐래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부터 불러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 코이노니와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격려하고 하나 되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과 대적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 그야말로 이 세상에 정말 빛으로 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을 또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라는 기관을 통해서 한 나라가 안정을 찾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선진국가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 간의 이러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접촉점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온 것도 사람들과의 접촉을 이루기 위한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코이노니와 그야말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치유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한 유기체적인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날이 확장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자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능력을 받는 그러한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이러한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분명한 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종적인 것을 말하고 또 좌에서 우로 횡적인 것이 만나는 것이 바로 크로스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사람 간의 소통이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소통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그 자체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이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간의 한 면만 위에서 아래만 통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사람에서 하늘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교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소통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횡적인 이러한 교통이 또한 필요한 것이에요. 형적인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화의 단계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이게 사람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은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나뭇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서로 교차가 됐을 때 진정한 사랑의 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위하여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서로 나누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평함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소통하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저로서는 큰 고민이고 지금도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참 심각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에 이렇게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갑자기 영상이 하나 딱 떠오르는데 그 수도 수도가 딱 떠오르래요. 수도가 그러면서 그 수도를 딱 트니까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깊숙이 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그러한 마치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생명수를 얻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거예요. 가지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죠. 아무것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성령과 교통하는 삶이에요. 성령에 접해 있는 삶이라 이거예요.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그 수액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의 수액이.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가지는 크게 경색이 되고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영양 수액이 잘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잘 맺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그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잘립니까? 다른 가지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치기 하는 그 가지는 불에 던져온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마만큼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얻기 위해서 마치 수도관처럼 아주 무제한적인 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수도관처럼 통로가 되는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참 동네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 서서 외쳐 이르시래.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냐? 목마른다는 것은 무슨 뭐 육신적인 이러한 몸의 가람이 그건 목이 마른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느냐 이거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남과 같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는 자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생수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가람이 회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생수가 이웃세계로 전달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내게 오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나 혼자만 있고 정체되어버린다면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그 물은 정체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저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갈리바다를 통해서 나중에 사해로 오는데 사해는 더 이상 흘러가지가 않아. 물이 그러니까 죽은 물이 되잖아요. 생명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 삶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되는 성령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가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뭐예요?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자기 마음대로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겠냐 이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영이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에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거할 때는 우리 몸 안에 비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지만 악한 영의 신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접해지는 곳이 수자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에 접해 있으면 흑암의 권세 죽음이라고 하는 썩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접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접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접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들여줬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첫째는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헌신한다는 그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배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재물로 드리라. 재물이라는 거 재물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그냥 살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워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야. 내 생명을 바친다. 이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변이라. 이렇게 되었을 때 성령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첫째는 헌신이에요. 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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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는 생명이 넘치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첫 번째가 바로 헌신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한 성령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통로가 깨끗해야 물도 깨끗한 것이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1년에 한 번씩 여름이 되면 단수 조치가 일어나 한 일주일 이상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청소하는 거예요. 관을 청소하는 관 그래도 그냥 찬물을 써야 되니까 때로는 추울 때 있어요. 여름인데도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되면 물을 틀면 아주 녹물이 새빨갛게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틀어다 보면 이제 맑은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사도행전 1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로 말미야마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함을 입는 삶을 살아야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집안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귀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꼭 금그릇이라고 귀 쓰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된 그릇을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손님을 초대했을 때 좋은 그릇을 물론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그릇이 더럽혀져 있으면 먼저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뇌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요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서 마귀의 손에서 왜 우리를 빼앗아서 피값 주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왜 샀느냐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샀다 이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혀져 있으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사 불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자녀는 자녀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도구로 사용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영광이죠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가 쓰임을 받으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야 저도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보촌수양관에 가서 일을 많이 하고 나서 무거운 짐을 막 옮기고 하다 보니까 허리가 다쳐서 잘 일어설 수도 없어 그러나 그 집회 목요치유 집회 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아픈 자리를 기도하게 할 때 성령의 통로가 되니까 나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하나님께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게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통로가 되게 해주신 그 거룩한 성령의 통로가 되니까 나부터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아픈 자들에게 그 치유의 생명수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충만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면 그야말로 회복되기가 매우 힘들어요 회개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자를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회개하면 됐지 회개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을 뉘우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다가 뉘우치듯이 자기 행동을 뉘우쳤지만은 유다는 구원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개를 맡은 중요한 직책을 맡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며 그는 똑같이 귀신도 내쫓고 복음도 다 전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귀신이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너는 처음부터 마귀라고 했어 그래서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거에요 차라리 나아지 않은 것이 좋을 뻔 하였도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하고 내세의 놀라운 복음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는 말로가 비참하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해서는 아니되는 것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그리고 모든 교회 직분을 가진 성도들 직분이라는 건 꼭 직책 장로 권사 집사 이러한 직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미안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놔봐라 이거예요 열매를 한번 내놔봐라 이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열매가 어디 있는지 열매를 내놔봐라 이거예요 밭을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나오라 이거예요 씨름 뿌렸는데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사람은 가시 덤불밖에 없어요 그 밑에 가라지가 너무 심하게 올라와서 다 이걸 먹어버려 그 땅을 다 먹어버려 그러면 결국은 불사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교리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도해시하거나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을 도해시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된 사람은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변화가 일어나고 주위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우선 내 자신이 성결과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으면 수도가 말이에요 수도 물에 수자원에 연합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수도관이 그래야 물을 틀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기가 전선에 그 전원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전선이 전원에 그래야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팍팍 켜지고 이렇게 예배 볼 수도 있고 자동차도 가고 지하철도 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리도 할 수 있고 컴퓨터도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원이 끊어지면 그 능력이 끊어지면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경색이 되면 안된다 모든 질병은 혈관이 막히면 죽는 거예요 중풍도 그렇고 심장마비도 심혈관이 막히면 뚫어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경색이 막혀있으면 신앙생활에 영성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아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빡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뭐가 있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이 뭐가 있나 이것을 먼저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저 나오는 결과만 가지고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될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과가 없을 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내 삶에 대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 있는가 혹시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죄책감을 주시고 회개케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 저는 한번 고향에 한두 번씩 갔다 오는데 선친묘가 있어서 갔다 오는데 그 고향도 한번 방문할게요 그리고 잘 마치고 이제 저녁 해가 질 저녁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데 그 가까운 주유소에서 이제 주유를 했다 이게 그게 뭐 SUV라 경유차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유원이 주유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휴발유를 넣고 있는 휴발유를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들어서 소리치면서 즉시 충전하셔요 여기 경유차인데 그 사람도 깜짝 놀래요 이미 한참 이 경유가 이미 들어가 있어 이거 어떡하는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제 다 뺄 수도 없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 주유원이 잘못해서 휴발유가 들어갔는데 경유차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얼마가 들어갔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조금 들어갔으면 괜찮대요 그러나 알 수가 없잖아 그래도 뭐 좀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빨개 발견한 건 맞아요 그래서 즉시 중단하고 이제 전화를 해서 했는데 하여튼 가긴 가야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슴을 콩당콩당 하면서 그냥 오는데 다행히도 무슨 그런 뭐 엔진이 타거나 뭐 이런 그게 안되더라고 조금만 들어갔나 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뭔가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건 이것은 사실은 자동차니까 그렇지 저는 병원에서 뭐 내시경 하면서 마취제를 수면내시경 하면서 마취제를 주잖아요 좀 오래전에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딱 이제 마취를 하려고 간호사가 준비한 것을 딱 봤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해 주사 주사를 낳는데 주사 양도 다르고 색깔이 조금 다른 야 이거 근데 그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야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예감이 직감이 이상해서 이거 어디서 이거 뽑았느냐 그랬더니 그 마취제가 있는 옆에 해독제가 있는가 그 해독제를 뽑아가지고 확인한 건가요 물론 생명에는 지장은 없어요 만약에 그게 해독제가 아니고 응급의약품을 여기다 넣었다면 치명적이죠 그런 사고들이 얼마 전에 그 코미디언 우리 한 분 이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잘못 주입이 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생명이 위협받는 거야 그래서 즉시 그걸 알아차리고 해서 참 잘 끝났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 경성하며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의 위치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바른 길인가 그냥 무대보로 그냥 고집대로 가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길을 들어서게 되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도 한번 혼난 적이 있어 저 하와이 마오이에 갔었는데 그 우리 어머니 칠수는 잔치에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도착해 아내하고 그래서 제 동생하고 같이 마오이에서 공항으로 가는데 들어가지 아니어야 될 금지된 곳을 모르고 들어간 거야 빠져나올 수 없 길이 완전히 외통길인데 그것을 한 두 시간 이상 그 길을 달리는데 야 식은 땀이 나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편말이 있는데 그 경고 편말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들어간 거야 그냥 우리 인생 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 길을 가고 있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가고 있나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망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데 왜 망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교통함의 통로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접해 있는 통로가 되어 있느냐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상과 마귀의 역상과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진이라 그랬어요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속에 어떤 잘못된 열매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길을 수정해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그것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과 접해 있을 때는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번영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평안과 생명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라 이거예요 평안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해진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직감이라는 게 있는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일단은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통로를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몇 번 하고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난방기구 냉방기구 기계도 오래 사용하지 아니하면 작동이 안 돼요 가끔 제가 수양관에 가서 참 난방을 하는데 처음에 그냥 하다가 푹 꺼지는 거야 자꾸 연기만 불필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추우니까 이게 석유 속에 말해야 이게 물이 응고가 돼서 물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 이게 안 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물이 건조가 되게 되면 또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12장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나타남은 뭡니까 은사 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은사주의가 어떠니 이런 걸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 은사가 어떤 은사를 가지는지는 본인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걸 부인하거나 그것을 핍박하거나 소멸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에 나타나시는 모든 은사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또 교회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성령의 나타내심은 뭡니까 방언의 은사예요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사예요 이게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방언의 통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 방언을 하는 것은 매우 내게 유익하다 이거예요 나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고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다 방언에 대해서 여러가지 뭐 어쩌다 저쩌다 말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건 상관할 것 성령에 나타나시는 은사가 아홉가지가 있다 아홉가지가 그 아홉가지 모든 은사는 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은 많이 다루지는 못합니다 시간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교통함을 받고 성령의 통로가 되는 삶은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종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로 전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러한 성령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그 은사가 은사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쓰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되버리는 거예요 소멸 방언의 방언의 은사도 받은 사람은 그 방언의 은사를 수시로 써야 그러지 않으면 막혀버린다니까 녹이 쓸어버려요 물이 차서 더 이상 폭발력이 없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것이 유익을 위해서 나를 통하여 밖으로 발산되게끔 돼 있다 이거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 것 같다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멸하지 말아야 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내심을 내 영을 통하여 내 영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는 밖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얘기에요 영적인 은사가 있어 그거 나타내야 돼 그러나 직분의 은사도 마찬가지야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목사의 직분 선생의 직분 집사의 직분 다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직분대로 각자 맡은 반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성령을 숨기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 이라 병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 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을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이거야 왜 쉬고 있냐 이거야 여러분 반복 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 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 해야 돼요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그냥 도저히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한음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가 놀라웠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반복 독일말의 위붕 마크트 마이스터 연습은 반복적인 연습은 마이스터를 만든다 전문가를 만든다 그래서 이 연습이라는 건 뭐예요 기초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기초부터 뭐 저는 음악이 잘 모르지만 제가 악기를 배울 때 처음에 항상 뭡니까 하는 게 똑같은 걸 반복해 두두두두 성악도 마찬가지 피아노도 마찬가지 바이올론도 마찬가지 항상 기본 훈련 그것은 시작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재응감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금식하고 복음천하고 이것을 매일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야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이 전문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소멸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령을 슬퍼게 하는 일이야. 성령을 소멸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대로 행해야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직분이 무슨 계급입니까? 아니잖아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섬기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직업이야. 완전히 직분이야. 직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살아나리라. 영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영접했다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성령 충만한 단계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침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뜰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녀를 주지만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령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반복적인 훈련, 반복적인 기도, 반복적인 전도, 반복적인 예배, 반복적인 말씀 묵상 늘 취하러 같은 말씀을 같은 시간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러한 습관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아직까지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제함이 없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야말로 이제 마귀의 역사에서 세상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가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십시다. 거루간 통로가 되십시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연합하여서 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직장의 동료들도, 세상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통로가 되고 마치 수돗물을 틀면 수도수가 콸콸콸콸 쏟아지듯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가합니다.